레고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탐낼 만한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레고 제품은 아니고요. 키보드입니다. 키보드. 레고와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 제품이죠. 바로 앞에 있는 이 키보드고요. L4Maker 브릭 87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여기 이렇게 전면에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좀 여기다가 보여드릴까요? 이쪽 카메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다가 쌓을 수 있는 블록을 장착할 수가 있는 브릭 바가 있는 다용도 TLK 키보드입니다. 브릭 87의 텐키리스 키보드는 여기 숫자 키패드 별도 없이 심플한 키보드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차지 안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쁜 것들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장착해서 꾸미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여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보드는 이제 다양한 기계들과 연결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총 세 가지의 연결 방식을 제공을 해줍니다. 블루투스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2.4기가 리시버가 또 있습니다. 여기 리시버가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 C 유선 케이블을 통해서 유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PC나 모바일이나 태블릿이나 그런 성격에 맞춰서 편하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키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매우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랑 무선 2.4기가 헤르츠 그걸로 이제 연결된다고 하게 되면 이 키보드에 자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배터리가 3000mAh의 대용량 배터리가 이제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 충전 스트레스 없이 한 번 충전을 얼마 꽤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그렇게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생각했을 때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요즘 키보드들 유행이 꽤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계식 키보드로 이제 입문을 하고 거기에다가 스위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교체하면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 키보드 5핀 핫스압을 지원하는 그런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미 기계식 키보드에서 어느 정도 재밌는 제품들과 좋은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E4Maker 거기에다가 게이트론에 맞춤형 스위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스위치들을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핀, 5핀 기계식 스위치를 이제 전부 다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타이핑을 했을 때 정말 좋은 경험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위치를 한 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네 여기 카메라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화살표를 하나 떼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스위치도 네 이렇게 뗄 수가 있고 여분의 스위치까지 여기 이렇게 제공을 해주다 보니까 혹시나 내가 뭐 잘못 꼈거나 아니면 좀 여분으로 좀 더 필요할 때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착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꼭 눌러주면 네 바로 껴지고 키캡도 그냥 이렇게 끼면 됩니다. 자 키캡 같은 경우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키캡이 이렇게 껴져 있는데 좀 여유 키캡을 이렇게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맨드라고 되어있죠. 맥용에 맞춰서 또 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윈이라고 적혀있듯이 윈도우용으로 이렇게 쓰다가 맥으로 썼을 때는 윈도우 키가 나와있는 것보다는 커맨드 키로 나와있는 게 더 낫잖아요. 네 그럴 때 이걸 교체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뭐 이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USB 케이블 네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네 이렇게 빳빳한 스타일의 USB 케이블입니다. 한쪽은 타입 A이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는 타입 C를 장착하는 네 그런 방식이에요. 자 단순히 레고만 이렇게 장착을 하면 뭔가 아쉽잖아요. 여기만의 특별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보드를 치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휠이 있어요. 휠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휠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스크롤은 볼륨을 제어할 수 있고 오른쪽 스크롤은 백라이트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제 갖춘 F-Maker 브릭 87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뭐 레고만 이렇게 장착을 하고 기본적인 기계식 키보드 기능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포인트들까지 더 있다 보니까 이 키보드가 정말 탐나는 제품 중 하나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전에 백라이트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 백라이트가 이렇게 나오고 이걸 내리면 이렇게 꺼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라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1600만 가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펑션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역슬래시 이거를 누르게 되면 RGB의 효과를 이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펑션을 누르고 P를 누르게 되면 이 RGB의 컬러를 이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션을 누른 상태에서 백라이트 백라이트를 누르게 되면 이 백라이트를 켰다가 껐다가 그런 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외워두면 이제 사용하기가 되게 쉽죠. 아까 전에 키캡 보셨잖아요. 윈도우랑 맥 지원을 하도록 이 브릭 87 키보드는 특히나 이제 윈도우랑 맥 확실하게 잘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적으로도 되게 잘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랑 맥, OS 모두 호환되도록 그렇게 제작이 된 거죠. 거기에다가 애포메이커 소프트웨어까지 활용한다고 하게 되면 뭐 매크로를 생성하고 아니면 키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내장된 플래시 메모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오프라인 모드에서도 이제 설정을 막 하잖아요. 그것들이 아예 저장되다 보니까 그런 설정들을 잃어버릴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키보드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인디게이터 LED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옆면의 스위치를 보시게 되면 가운드레스 했을 때는 유선이고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렸을 때는 2.4기가 리시버를 활용해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버튼이고 이쪽 끝으로 가게 되면 블루투스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 쓸 때 그냥 보관할 때는 여기 가운데 유선으로 해놓으시면 별도로 이제 배터리가 달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보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눈낮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단 올릴 수 있고 다 올리면 2단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리시버가 저장되어 있고 안 쓸 때는 여기다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리시버 자주 잃어버리신 분들 꽤 괜찮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끄럼 방지 패드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개 이렇게 네 개의 포인트가 있죠. 자 그러면 이어서 타건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타건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타건 영상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까지 별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타건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여기까지 타건 영상 보여드렸고 제가 이걸 실제로 사용을 해보다 보니까 이 위에 레고들을 올리는 재미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꾸미는 거 약간 다꾸? 다이어리 꾸미기? 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키보드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꽤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키보드도 색상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 이게 핑크 느낌이 살짝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꾸미기에 최적화된 그런 기계식 키보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레고도 꾸미고 그 다음에 스위치도 핫스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스위치도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다 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캡 자체도 이렇게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약간 둥글둥글하게 약간 조약돌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생긴 것도 이쁜데 이렇게 막 타곤했을 때 그 느낌도 약간 탈칵탈칵탈칵 소리 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는 매우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키보드 형태 이런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고 구입을 하시면 그리고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F-MAKER 브릭87 기계식 키보드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kenntズ woll음 2-l운 1-뿶 2-3-0